노인 울라에서 이제 곧 노인 울라에 도착한다. 차장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으나 등을 불편하게 구부린 채 잠이 들어있던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한 명의 승객이 내렸다. 배웅 나온 사람은 없었다. 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사람도 없었다. 한동안 고요히 있던 기차는 육중한 몸체를 움직이며 다시 출발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노인 울라는 가장 북쪽에 있는 역이기 때문이다. 기차에서 내린 단 한 명의 승객은 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누구의 꿈도 아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소녀를 만났다. 내 또래로 보이는 소녀는 긴 머리칼을 붉은 리본으로 묶고 있었다. 소녀가 시선을 눈앞에 고정시킨 채 두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움직였기 때문에 나는 소녀가 눈먼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나는 소녀 곁으로 다가갔다. 난 누나야. 네 아버지가 사령관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사라진 장교들 중에 한 명이 진짜 내 아버지일 수도 있어. 그들은 모두 가슴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 소문이던데. 아버지의 모습이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될 것이 나는 항상 두려웠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교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사령관은 크게 분노할 거야. 아마 흉노들과 진짜 전쟁을 벌이려고 할지도 몰라. 소녀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작고 부드러운 손으로 내 뺨에 눈물을 닦았다. 네 아버지는 어디에 있니? 난 어머니만 있어. 소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 나는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는 흉노의 마법사였어. 어머니는 아무도 쏘지 않은 화살이 날아가고 날아가지 않은 화살이 적의 가슴에 꽂히도록 할 수 있었어. 어머니가 신령에게 기도를 하면 죽은 여자의 가슴에서 젖이 솟아나기도 했단다. 하지만 이건 정말 비밀이야. 그렇다면 네가 바로 흉노 아이로구나. 나는 두려움과 경혜심을 갖고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내 얼굴과 다르지 않았다.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알았어. 비밀 지킬게. 그런데 넌 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야? 내 눈동자에 검은 아네모네 집을 뿌려서 눈을 멀게 만든 건 어머니야. 어머니는 내가 흉노 여왕을 위해서 젖자는 여자가 되기를 원했거든. 흉노 여왕은 눈먼 소녀들에게 젖자는 일을 시켰어. 그건 성스러운 거니까. 여기서 난 사령관을 위해서 연필을 깎아. 그건 성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 힘들지도 않아. 눈에 검은 아네모네 집을 짜놓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넌 사령관을 본 일이 있니? 아니, 없어. 눈먼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눈이 멀어서 그를 볼 수 없어. 하지만 사령관이 거인이라는 말을 들었어. 아버지는 거인이었다. 아버지는 언덕에 선 느름나무처럼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Meu pai era gigante. Como un ormo sobre la colina, se distinguió a lo de lejos. Fou cinza juro. 一個 parede, 멀쩡, 멀쩡, 내 father era gigante. You could see him at once, just as you would an elm tree that stood on top of a hill. 다음 날 내가 텅 빈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소녀는 조금 더 자라있었다. 여전히 머리에는 붉은 리본을 묶고 있었지만 소녀는 몸집도 커졌고 얼굴도 약간 바뀌었다. 나는 빨리 자라. 내 놀라움을 눈치챈 눈먼 소녀가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은 어제와는 달라져 있거든. 아, 그렇다면 넌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거야. 나는 그녀가 감탄스러웠다. 내 어머니는 마법사였기 때문에 그 어디로도 가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서 모습이 쓱 사라져버릴 때가 있었어. 소녀는 밥을 먹으면서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이 목소리를 죽여서 속삭였다. 그리고 며칠 혹은 몇 주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자리로 쓱 되돌아오곤 했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동안 어머니는 실제로 다른 어떤 장소로 떠나버리는 거야. 어머니는 그것을 여행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가 여행을 떠나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어. 어머니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겪고 보았는지 꿈처럼 어렴풋하게만 느낀다고 했어. 언젠가 그렇게 사라진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해. 눈먼 소녀는 머리에 리본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니의 품에는 아기인 내가 안겨있었다고 들었어. 그게 나의 탄생이야. 그러면 너는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어? 난 아버지를 찾고 있어. 어느 날 어머니는 그렇게 여행을 떠난 이후에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어머니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머니가 머리에 묶고 다니던 리본만이 남았단다. 그래서 난 길을 떠난 거야. 강물에 얼음이 녹은 어느 날 여왕이 양떼와 말들을 몰고 여름 목초지를 찾아갈 때 나는 어머니의 리본으로 머리를 묶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여행이었지. 그리고 난 이 마을에 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 네 아버지도 사라진 장교들 중에 한 명일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소녀가 거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여행 중에 태어난 아이야. 그러니 아버지가 날 알아보기만을 기다려야 해. 만약 사령관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면 네가 아버지를 찾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할 거야. 사령관이라면 모든 장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너를 만나게 해줄 거야. 그는 그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만약 사라진 장교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령관은 흉노들에게 화낼 거라는 소문을 들었어. 내 어머니가 흉노의 마법사라는 것을 알면 사령관은 나에게도 화를 낼 거야. 그래서 날 도와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게. 난 비밀을 지켜. 네가 검은 아내몬의 집 때문에 눈 멀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을게. 네 얼굴만 보고 흉노아이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밥을 먹은 다음 우리는 건물 입구로 가서 눈 내리는 운동장을 내다보았다. 대기는 묽고 희박하며 환한 검정이었다. 멀리서 흐릿한 그림자처럼 반짝이며 군인들이 지나갔다. 군인들은 줄을 지어갔다. 그들은 긴 장화를 신고 흰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나는 나중에 군인과 결혼하고 싶어. 유리창에 코를 박은 채 보이지 않는 눈동자로 군인들의 발소리를 응시하면서 소녀가 말했다. 흰 망토를 걸치고 장화를 신은 군인. 검은 수염이 느름나무 가지처럼 퍼지고 거인처럼 키가 큰 군인. 몸에서 느름나무 냄새가 나는 군인.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소녀는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리고 손가락으로 내 얼굴과 내 입술을 만졌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너랑 결혼할래. 우리는 어느덧 밖으로 나와 눈을 맞으며 나란히 섰는데 발목이 깡충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은 소녀는 추위도 모른 채 눈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사령관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니? 아니 사령관이 돌아오는 소리는 없어. 멀리 눈 속으로 귀를 기울이던 소녀가 마치 어떤 비밀을 전하듯이 속삭이며 대답했다. 화살이 하나 날아가는 소리. 그리고 수령의 무덤에 순장당하기 전 코와 이마를 베인 소녀 노예들이 우는 소리가 들릴 뿐이야. 아버지는 거인이었다. 아버지는 언덕에 선 느름나무처럼 환하고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거인이었다. 아버지는 언덕에 선 느름나무처럼 환하고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또한 시에 마치 아버지가 읽어주는 그림책 속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이었다. 아버지는 눈보라치는 밤 흰 당뇨를 뒤집어쓴는 죽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혹은 물고 수각하는 검증이었다. 우리의 마음인 식사에서기 있을 때의 마음 닿은 맨을 상당히 취향을 받았다. 마치, 나는 RealFlex에서 온 것과 함께 피아가 흥불단로 한 뉴스에 오신 것 같다. 하지만 최근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를 봐야 된 기회의 맨 posts manages, 많은 운명이 흥불단, 많은 인간을 기록한 틈의 크기로는 흥불단로 시나리오는 사람이 있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다. 나는, 나는 그의 흥불단로 있는지 사실을 발견한다. 나는 그래서 나는 그의 흥ima 암그라한 이를 Smarter는 법을 걸까. 나는 그의 흥불단로 변화을 들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 지금까지 네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이름이 뭐지? 나는 사과를 씹으면서 대답했다. 눈아이. 눈아이라니? 그건 흉노의 아이 이름 같구나? 그는 티없이 하얀 눈 위에 사과 씨를 뱉어냈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흉노 여자아이를 노예로 삼을 거야. 눈이 먼 아이라도 상관없어. 나는 눈아이가 그리웠다. 사령관은 그 어떤 소문도 없이 돌아왔다. 그 어떤 깃발도, 그 어떤 나팔수도 그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 어떤 백마도 그를 태우지 않았다. 사령관이 돌아왔다. 내 심장이 내 의지를 거스르며 뛰었다. 마치 내 가슴에 속하지 않은 어떤 독자적인 별처럼 스스로 섬멸하고 반짝였다. 그는 사라진 장교들을 찾아서 데려온 것일까? 나는 좀 더 자세히 사령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사령관은 혼자였다. 말은 가만히 서 있었고, 사령관은 말 위에서 잠든 사람처럼 미동도 없었다. 말의 얼굴은 슬롱 모양의 뿔이 달린 나뭇껍질 마스크로 덮여 있었다. 눈이 비스듬하게 휘몰아치며 내렸다. 나는 사령관의 가슴에 꽂힌 화살을 본 듯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면 사령관은 사라진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흰 담요를 뒤집어쓴 누름나무가 되어 눈속으로 사라져버리리라. 그리하여 보이지 않게 되리라. 사령관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사령관을 향해 달려갔다. 거인 사령관은 누름나무 껍질처럼 희미하고 열벗다. 그는 앞면과 뒷면만 있고 두께는 같지 못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는 흰 담요가 되어 앞뒤로 팔럭거렸다. 담요 아래에서 그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날 때 그것은 누군가 종이에 그려놓은 죽은 눈 표본 조련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눈속에는 흰 화살축이 되어 그의 몸을 관통하면서 땅으로 낙하였다. 나는 누나이를 찾아다녔다. 그날 하루종일 누나이를 보지 못했다. 식당에 누나이는 없었다. 밤이 되었으므로 누나이는 아마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누나이가 잠드는 곳을 몰랐다. 마침내 내가 방으로 돌아오자 내 잠자리에는 놀랍게도 누나이가 누워있었다. 그 사이 누나이의 몸이 더욱 커져서 거의 내 어머니처럼 보인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드러낸 누나이의 왼쪽 적가슴에서 눈처럼 흰 젖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나를 크게 놀라게 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내 슬픔은 무겁고 컸다. 누나이야, 사령관이 돌아왔어. 누나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거 잘 됐구나. 누나이는 나를 안고 자신의 곁에 눕혔다. 그리고 우리는 몸을 밀착한 채 서로를 꼭 껴안았다. 나는 누나이에게 소긍거렸다. 그런데 말이야, 연필을 깎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 혹시 사령관이 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네 아버지일 수도 있을까? 그가 나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너를 알아볼 수도 있을까? 난 너무 많이 자라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설사 그가 내 아버지라 해도 그는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누나이는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이 작은 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었다. 봐, 내 가슴이 이렇게 커졌어. 나는 누나이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미지근하고 고소하면서 비릿한 젖을 빨아먹었다.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나를 가볍게 흔드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에 가득한 연필이었다. 보관이 새로운 자루에 가득 든 연필을 책상 위로 쏟고 있었다. 어젯밤에 사령관이 돌아왔단다. 원정 중에 사용한 연필이 한 자루나 드는구나. 네 일이 더 바빠졌어. 누나이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눈을 비비면서 울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누나이잖아. 나도 누나이지만 누나이도 이름이 누나이예요. 어젯밤에 그 누나이가 여기서 잠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듣질 못하겠네. 네가 아직도 잠이 덜 깼나 보구나. 나는 맨발로 복도를 지나 건물 입구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눈이 가득 쌓인 운동장을 내다보았다. 희개 반짝이는 낮에 세상이 있었다. 하지만 사령관도 사령관의 말도 보이지 않았다. 운동장은 텅 비어있었다. 어젯밤에 나는 꿈을 꾸었던 것일까? 문을 열고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누나이를 불렀다. 누나이야! 장교들이 위의 위험한 평화로 나간 예지. 상에는 아무도 몰랐지. 그들은 무리 죽었다니라. 그들은 차례차례 흉노의 화살을 마셨어. 아무도 화살을 쏘지 않았고 아무도 나가면 화살을 벗으게 됐단다. 공기가 떨리는 순간 찾았지 않았어. 흉노 소녀가 그들을 향해서 가져왔어. 흉노 소녀는 목구멍으로 고구멍을 쏘게 왔어. 흉노 소녀의 소녀는 눈이 벌었고 그녀의 적가슴에서는 희적이 풀어 놓고 있었단다. 소녀의 몸에 난 들은 흙처럼 까매지. 소녀의 두는 늘 나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자라졌다. 소녀는 흉노의 의자가 없어요. 소녀는 흉노의 자작이 아니냐. 소녀는 흉노의 왕의 양의 자작이 아니냐. 소녀는 그녀의 젖을 자고 공을 다 흘렀어 있으며 사냥의 젖을 자고 산과 공을 다 흘렀어 있으며 장교들의 위험한 타협을 놓은지 처음에 난 가슴이 없지. 소녀의 힘이 나슴에서 흉적이 풀어 놓았지. 흉년이 흘렀어 있으며 장교들은 그것을 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바람에 나갔지. 죽은 장교들의 가슴이 꽂혔어. 아,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불듯이 중노란 날을 눈으로 부를 겁니다. 눈이 먼저 блок잡혔고 사령관은 안을 했다. 사령관이 아들처럼 참고를 지켜주셨다. 사령관은 중노일 상환을 했고 평노일 상식까지 다 갔다. 사령관은 공원에서 공을 죽여서 구간을 얻었고 사령관은 죽여서 구간을 얻었고 흘러의 내름면물을 심해서 하여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져 흘러의 마법사 소녀를 찾았습니다. 눈 위에 흰 자들을 잃어서 장교들을 위하여 눈물이 있습니다. 흘러의 왕도 여왕의 양념이자 오해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나이야, 너는 작대로 뒤를 돌아보면 돼. 나는 뒤돌아보았다. 거기에 누나이가 있었다. 군인들이 의자를 가져왔다. 군인들은 그녀를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한 후 그녀의 머리를 교수대의 밧줄에 밀어넣었고 노인울라역의 역장이 의자를 빼서 역으로 가져갔다. 원래 역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사령관의 부하들이 가져가 버렸어. 누나이의 목이 불가능의 각도로 기울어지며 뚝 하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앙상한 상처투성이 맨발이 허공에 매달려 잠시 흔들렸다. 일곱 살 생일까지는 사내아이로 살고 하였고 일곱 살 생일이 지나면 너는 여자아이가 된다고 하니 나쁜 여왕은 어린 여자아이를 잡아가기 때문에 여왕은 여자아이들에게 검은 안의 원의 집을 잔어 너무 멀게 한 다음 작을 찾은 소녀입니다. 그래서 넌 머리를 사내아이처럼 짧게 하고 다녀야 해. 사내아이처럼 바지를 입고 사내아이인 것처럼 말해야 해. 하지만 일곱 살이 나고 이제 여왕의 자체를 위험해 사라진 셈이니 여자아이의 사랑보다 그때부터 네 머리로 꼬부기 네 가슴이 하얗게 커질 거야. 나는 누나이의 몸 아래 떨어진 붉은 리본을 주었다. 그날은 내 일곱 살 생일이었다. 리본을 내 짧은 머리에 묶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사라졌으므로 이후에 노인 울라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출연 엄연정 박소라 김기철 고성일 우정 출연 독일어 베르노포리치 영어 백지수 프랑스어 구효진 스테이너 신민경 중국어 이정주 연출 최창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배수하 원작의 노인 울라의설을 들으셨습니다. 노인 울라의설에 대하여 노인 울라의설에 대하여 노인 울라의설에 대하여 우리는 2009년 몽골 알타이에 갔다. 노인 울라의설에 대하여 고성이야 살던 그녀의 가족들이 패전 이후 독일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린 아이들은 일곱이나 되었고 아버지는 나치 전범으로 감옥에 갇힌 상태였으며 전재산인 집과 땅, 가축은 몽땅 폴란드에 두고 맨몸으로 와야만 했다. 그녀의 집 손님용 침실 책장에서 나는 전쟁 사진집을 한 번 발견했다. 그 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10대 러시아 빨치산 소녀의 사진이었다.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을 극심하게 괴롭히던 빨치산 부대의 대장을 잡고 보니 10대 소녀였다고 했다. 그래서 당시 독일군이 주둔하던 마을의 학교 운동장에서 소녀를 목매달았다. 겨울이었고 운동장은 온통 눈으로 덮였다. 소녀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목을 왼쪽으로 기울인 채 매달려있었다. 소녀는 발목 위로 올라오는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맨발이었다. 예외적으로 소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다음 페이지에 실려있었다. 두 눈을 감은 소녀는 소름 끼칠 만큼 와열뻔다. 그녀는 목이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장림 소녀 같았다. 사진 설명에는 당시 독일군과 러시아 빨치산들이 양측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극도로 잔인하게 굴었다. 고 적혀있었다. 스키타이족이 유라시아 초원 서쪽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동쪽에는 흉노족이 살았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문명의 핏줄이 동서로 이어지며 흐르는 동안 그 위쪽 황량한 스탭초원의 역사는 길도 없이 문명도 없이 문자도 기록도 없이 흘러갔다. 나는 종종 내 조상들이 흉노이 땅에서 내려온 자들은 아닐까 생각하고 했다. 한반도의 남쪽 고대 왕국에서도 흉노나 스키타이족과 마찬가지로 왕이 죽으면 처첩을 함께 파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헤로도투스는 썼다. 스키타이족은 자신들이 마시는 젖을 짜기 위해 노예들을 모두 장림으로 만든다. 스키타이족은 자신들의 땅 북쪽에 있는 나라는 수많은 깃털이 날아다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한다. 돼지도 대기도 깃털들로 가득 차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헤로도투스의 해석에 의하면 이 흰 깃털은 눈이다. 펑펑 쏟아지는 눈은 깃털처럼 보인다.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은 이렇게 쏟아지는 눈송이를 살아있는 흰 닭이라고 표현했다. 2013년 나는 카프카의 일기와 편지 중에서 꿈에 관련한 글을 모아 편찬한 책 꿈을 번역하게 되었다. 편집자는 나에게 통상적인 역자 후기 대신에 짧은 단편소설을 책 뒤에 싣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꿈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 말이다. 그때 나는 몇 년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던 이미지들에 이야기를 입히기로 했다. 그것은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나는 소녀의 짧은 이야기였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단편 눈 속에서 불타기 전 아이는 어떤 꿈을 꾸었나 는 카프카 꿈의 역자 후기로 실렸다. 눈 속에서 불타기 전 아이는 어떤 꿈을 꾸었나 그것이 길을 떠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라면 노인 울라에서는 길을 떠난 이후의 이야기이다. 눈 속에서 불타기 전 아이는 어떤 꿈을 꾸었나 그것이 끝나는 지점에서 노인 울라에서는 시작한다. 주인공 소녀는 어디에선가부터 기차를 타고 다른 승객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가장 북쪽 역 노인 울라에 도착한다. 소설의 처음부터 독자들은 이것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이야기임을 알아차린다. 노인 울라는 몽골 북부의 구름지대이며 흉노 왕족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몽골 스텝항의 한가운데 있는 발굴지 노인 울라에는 기차역 따위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흉노는 기원을 전후하여 유라시아 초원의 동쪽에서 중국의 국경을 위협하던 유목문족이었다. 스키타이나 흉노는 현대인들이 아는 한 문자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정주민들이 남긴 기록물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헤로도투스의 저서에 그리고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에 대해서 역사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주인공을 기차에 태워 그곳으로 보내는 일이 도리어 더 쉬웠다. 나는 기억이 시작되기 이전 망각과 기억 사이 경계에 놓인 어린 시절을 무의식 혹은 전생 혹은 살아있는 꿈 혹은 아주 오래전 나와 연관이 있었던 얼굴을 모르는 여자로 설정하고 그와 관련한 주제로 몇몇 단편소설을 쓰고 있었다. 노인 울라에서는 그 중 하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번역가인 자아네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필이면 연필 깎는 아이가 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나는 생각해 보았는데 그건 연필의 주인공인 사령관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헛되이 이 일을 기록하려고 애쓴다. 그는 수많은 연필을 허비하며 역사, 일기,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애쓰는 지식인이자 학자, 사령관, 명령자, 문자의 지배자, 기억과 의식의 주인이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 사령관의 기록을 따라가지 않는다. 사령관은 역사를 쓰지만 나는 비밀과 전설의 이야기를 쓴다. 내 이야기는 글이 아니라 목소리이고 노래이다. 나는 이것이 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불리기를 남몰래 소망한다. 내 이야기는 문자로 기록되는 것의 뒤편으로 남몰래 흐른다. 그래서 사령관과 연필 깎는 아이는 느름나무와 장님 소녀로 스쳐 지나가며 역사와 전설처럼 영영 서로 모르는 채로 남을 것이다.